자 랩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세 명 다 죽었죠? 루스1 어디 계실까요? 좌표 어디에요? 전 지금 여기 있는데요 33에 한 82? 좌표 알려주시면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돌죽고 30에 70 30에 70 겁나모네 뛰어 30에 70 30에 70 지금 제 27 레벨 27 금방 크죠? 지금 아프리카 방송 틀고선 1시간만에 27까지 컸습니다 이 서버 며칠 내로 장악하고선 오피셜로 옮깁시다 우리 우드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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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똥싸고 플린트 약간 캐주고 우드타치 없어 우드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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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으로 맨손으로 풀풀풀 도둑 꺼져 꼬꼬꼬꼬 쫄보 꺼지고요 트리킥 꺼지고요 어 목도리니? 목도리인지 아름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꺼지고요 아 나 또 저거 뭐니 뒤에 대충 먹은거 같죠 멀었다 절반났다 불쾌고 날 보호해줄 수 있는 참 꼴랑하나? 우두우두우두 뛰어 꼬꼬꼬 우두캐고 창창창 창 어디갔어 창 아 나 순서 또 바뀌어가지고 아그씨 순서가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요 정렬이 어우 허리아파 피버 창은 피버플린트 우선 피버가 문제네 땡촌님 어서오세요 땡촌 우리 서버 바꿨습니다 같이 하시게 같이 어떻게 해보실래요 8번 먹고요 먹고요 또 먹고요 또 또 또 먹고요 나중에요 땡촌님도 뭐 다른 서버에서 지금 하시는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죠 플린트 어우 달 이쁘다 단체 벤 당했어요 왜요? 왜요? 아 그렇게 매너있게 게임을 했는데 왜 벤을 당해? 아까 여기 몇이였지? 30에 70 여기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창 두개 더 만들고 피버 침묵도 뭐 했다고 하고 벤을 줘요? 무슨 서버가 그래? 저 우리님인가요? 저희 불쾌자 있는데가? 자 이번 서버는 노스원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고 왔네요 우리님들 인소알림 피버 피해서 횃불을 들고 다니시죠 위험하게 시리 우리 쫄애끼리 똥 싸우고요 팔 33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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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어차피 뱀 먹었으면 그냥 저희 서브로 넘어오시죠 그쪽 서버에서 자르시는 분들 몇 분 모시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트릭키 하러 갑시다 우선 우리 자리부터 잡아봐야될 것 같아요 자 은하공주님 어디 계실까요? 깜놀아 계시리 그럼 시빌님도 같이 욕먹어요 왜요? 땡초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쪽 상황이 뭔지 모르겠네 누가 저를 욕해요? 그쪽 BJ가? 우선 저를 땡초님을 제가 모셨을 경우에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다른 BJ들이랑 교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왕따라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땡초님 넘어오세요 곰순양 데리고 우리 티컴 여신님 모시고서 같이 오세요 시빌님처럼 맘 넓은 BJ가 드물지오 근데 왜 떠났대? 빨리 오세요 똥싸고 과일 빨고요 지금 우리 이 서버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같이 해요 곰순양 꼬시면 완전 매장될걸요? 그러면 제가 눈치채고 있는 그쪽 BJ님이신가봐요 곰순양 두고 오세요 곰순양은 제가 알아서 회의해서 데리고 올게요 금머리가님 어서 오세요 땡초님이나 오세요 저 어차피 그쪽 BJ랑 그쪽 BJ도 우리 방 온 적도 없고 저도 그쪽 방 간 적이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상관없어요 뭘 또 쉬세요 게임을 자 은하공주님 우리 어따가 집을 져요 지금 저기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횃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땡초님이 너무 불쌍하네요 내용대로 보니까 나는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주님 공주님께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터를 결정을 해주세요 우리 지금 언제까지 풀만 캐고 있나요 아 또 누군데 자 갑시다 고고고고고고 unt 야 여기는 무프테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아르진 하면 되겠네 걸어놔요 아 나 지금 뭐하니? 야 우클릭 렉 있었어요 야야야야야 가동결과 빨리빨리빨리 그 서버의 투자시간이 400시간인데 너무 허무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서버 오세요 우리 서버는 한 일주일만 하고선 넘어갈거에요 딴 서버로 또 야이씨 빗나갔다 잠깐만 나 활있다 활 너 일로와 일로와라 아라젠 120이라고요 얘가? 얘가 120이라고요? 만네비라고요? 나 그럼 지금 이거 화살 쏘면 안되잖아 잠깐만 파데 만들고 우리 집 위치부터 정하죠? 저 아라젠 테이밍해야 될 것 같은데 집 위치부터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짜리 굿나공지님 집 위치 집 위치 빨리 빨리 고고 고고 빨리 빨리 허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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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은데? 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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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어디다 지으실라고? 야 역시 숨소리 때문에라도 여캐를 해야 돼요 남캐는 진짜 숨소리 들어와가지고 못뛰겠어 아 잠깐만 지금 맞네 아르제니랑 너무 멀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맞아요? 우드스톤 잠깐만 뭔데? 구거? 야이 잠깐만 아 나 이번 서버는 제 스타일과 다르게 무조건 은하공주임 스타일로 화려하게 노스원에서 할게요 아까 거기로 가요? 아 나 계속 요새 태어나? 저기 언제 가? 저기까지 언제 가나 미치겠네? 제가 거기까지 갈 때쯤이면 시체가 이미 없어졌을 텐데요 우리님들 다 여기 계시네 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거의 다시 갈 때쯤엔 시체가 없겠죠? 디케님 리아이 야 전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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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가리 전갈이 가리가리 전갈이 전갈이 센까버리고요 카르노 센까버리고요 니 이속으로 날 따라올 수가 없지 땡초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우리 땡초님 고맙습니다 땡큐베리머치 나 저분 우리 서버로 모셔야 돼 무조건 모셔야 돼 저분 일은 저분이 제일 잘하세요 땡초님이 자 경험치 우선 헬스 조금 찍고요 어차피 찍을 거 자 갑시다 자 지금부터 밖에 전투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는 여기도 쿠커네로 와 있죠 슬쩍 피하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녀분들 식사 챙겨주셔야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우선 쭉쭉쭉쭉 가서 저희 강출기관 있는 데서 좌회전 똥싸고 해 이분 아유 똥싸고 옆에 강이 있는데 물을 안 먹고 뭐하고 있니 이게 바단지 강인지 참 애매모호해요 빨고 저 또 빠는 거 좋아하죠 이야 이분도 이송 많이 찍으셨네 거의 저랑 삐까에요 스테미나 채울 겸 풀 캐면서 배 좀 채우고요 파워님은 어떻게 할만하세요? 오늘 이 게임 처음 사시는 우리 파워님 하실만 하신가요? 수월형 저기 그 이송 좀 찍지 4월 25일 많이 하세요 4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생일이신가? 대충 이쯤에서 좌회전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이빠이 됐으네 지금 랩업하는 중이세요 저희랑 있었으면 벌써 20 넘으셨을 텐데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대충 아크다 느껴지시면 그냥 저희 쪽으로 빨리 넘어오세요 아 이분이 앞에서 죽고 있었어 나 왜 풀초거리가 쓰러진 게 있었나 했네요 은하공주님 언제나 상약으로 당기시는 우리 은하공주님 앞모습을 안 보여주죠 부끄러워서 자 어디쯤에서 좌회전할까요? 어디에서 좌회전할까? 어디에서 우리 은하공주님 어디어디 똥싸고 지금 잠깐 힘을 모으느라고 멈춰있었죠 그쪽 카르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어디로 아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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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가 타고 있다 타고 있다 타고 있다 빵을 야 저거 쫓아오는 거 보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했어요 계속 먹어요 야이씨 개쪼랍이라고 나는 야이씨 개쪼랍이라고 나는 헬로우 하이 아이씨 개쪼랍이라고 나는 아 캔 스피고니 잉글리시 땡큐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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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빌어먹을 자식아 저 거지같은 놈 뭐야 저거 꼼숭이 형 안녕하세요 이 뭐야 대디는 뭐야 이 미친놈 잠시만 여기서 살자고요 은하공주님 구거구거구거구거 진짜 여기서 살자고요 아니 부위한건 좋은데 얘 미친댄데 미쳤는데 쟤네 섹시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못해요 여기서 야야야 쿠거타가 쿠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거의 정상에 기가 나와요 아 나 미치겠다 고맙습니다